일성여자 중고등학교는 과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의 꿈을 이루는 평생학교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꿈에 그리던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게 됐습니다. 감동과 축복이 가득한 졸업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들은 배움의 꿈을 이루고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지난 24일 마포아트센터에서는 졸업생과 가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만학도들의 아름다운 졸업식이 마련됐습니다. 여느 학교와 달리 일성여중고 졸업식에는 문학특기상, 한자읽기특기상, 사자성어특기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됐으며 원거리 통학생과 고령의 학생에게도 특별한 상이 주어졌습니다. 미망인들이 여기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망인협회에서 들어와서 여기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늘 배우면요. 20대나 80대나 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즐거우고 기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까지 밥 먹듯이 배울 겁니다. 이날 544명의 졸업생이 벅찬 마음으로 졸업장을 받았으며 일성여고 졸업생 224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해 11년 연속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품에 안은 졸업장은 더욱 빛났습니다. 1대 총 1대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